안녕하세요 레드트랙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 웨이브스사의 쉐입 73 플러그인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먼저 플러그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배운부터 한번 체크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언제나처럼 이런 1KL의 싸인파에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러그인을 적용하면 프리앰프가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배음을 확인해 봤더니 2차 배음이 발생돼요 이번엔 끄고 한번 해 볼게요 끄면 아무런 배음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리앰프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여기 노브를 한번 돌려 볼게요 이렇게 돌려서 봤더니요 여기 라인 쪽으로 가면 갈수록 홀수, 짝수가 일정하게 배음들이 쫙 올라오는데 여기 있는 마이크 쪽으로 가게 되면은 주로 짝수 배음을 중심으로 많은 배음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드라이버 한번 켜 볼게요 드라이버를 켰다니 엄청나게 많은 배음들이 발생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마이크 쪽 마이너스 20으로 고정됩니다 배음 분석은 이걸로 된 것 같고요 이번엔 플러그인 닥터를 이용해서 프리퀀시 변화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플러그인을 걸기만 했는데 여기 100에서 1킬로리치의 사이가 좀 컷이 되고 그리고 1킬로리치에서 약 5킬로리치의 사이가 약간 부스트가 돼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서 제가 한번 꺼볼게요 여기는 high랑 with은 상관이 없고 low를 껐다니 일정하게 됩니다 즉 high랑 low가 활성화 됐을 때 생기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high부터 한번 올려 볼게요 보시다시피 12킬로리치라고 써있는데 실제로는 여기 1킬로리치를 중심으로 부스트 컷이 되고 있고 이번엔 미드쪽 볼게요 미드쪽에서 1.6 이렇게 보다시피 미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기 써있는 값이 그대로 부스트 컷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맞죠? 조금 다르긴 한데 그리고 low 쪽은 보다시피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프리퀀시만 바꿨을 때 해당되는 값에 따라서 이렇게 좀 바뀌어요 그리고 220으로 갔더니 거의 일정하게 바뀌네요 여기서 한번 부스트 컷 해 볼게요 low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봐도 거의 맞지 않기 때문에 high랑 low 같은 경우는 어차피 써있는 값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귀로 듣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high 패스 필터 볼게요 네, 걸었더니 정말 독특한 커브로 이렇게 과감하게 컷이 되고 있습니다 얘를 뭐 끄면 좀 바뀌겠지만 커브가 얘도 좀 독특한 이런 커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매뉴얼에 따르면 여기 하이패스 필터는 18dB4 옥탑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플러그인 분석은 이정도로 된 것 같고요 간단하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플러그인 분석 때도 보셨다시피 여기 있는 프레임프 항목에서 하모니 디스토션 생성 유무를 결정하는데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어느 정도 착색을 시킬지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드라이브를 활성화 시키면 플러그인을 디스토션 제네레이터로 만들어주는데 아까 봤다시피 굉장히 많은 디스토션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적용해 보시면 재밌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베이스에다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별다른 디스토션 계열의 이펙트 없이 멋있는 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High, Mid, Low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EQ 커버는 아까 플러그인 분석 때 보셨다시피 정확히 맞지 않기 때문에 귀로 듣고 정교하게 컨트롤 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톤메이킹 관점에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돌려서 원하는 톤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하이페이스 필터가 있고 그리고 페이지 버튼을 이용해서 페이지를 반전시킬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스테레오 모노 레프트 라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런 식으로 모니터할 소스를 고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레벨 미터에서 In 볼지, Out 볼지 결정할 수 있고 여기는 모드가 있는데 스테레오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듀오로 바꾸시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따로따로 작동됩니다 그리고 MS로 바꾸시면 왼쪽이 Mid, 오른쪽이 Side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Input과 Output이 있어서 플러그인 안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입력 레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링크 I-O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Input, Output 레벨 매칭을 해줍니다 네, 사용 방법은 이걸로 된 것 같고요 간단하게 걸어서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EQ 같은 경우도 풀때까지 어떤 뮤지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교하게 컨트롤 하기보다는 귀로 듣고 좋으면 글로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드럼부터 한번 걸어 볼게요 일단은 끈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은 큰 거 그리고 이번엔 베이스에 한번 걸어 볼게요 일단 큰 것부터 한번 들어 볼게요 네 이걸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끈 거 한번 들어보고 켠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끈 거부터 켠 거 네 현실적으로 재밌게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웨이브사의 쉐입 73 플라그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런 뮤지컬 EQ들은 정교하게 컨트롤 하면서 사용하기보다는 돌려가면서 내가 원하는 톤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텍과 전혀 다른 성향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이 맞는 EQ를 골라가면서 사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의 사항 있으면 댓글과 이메일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